안녕하세요. 저는 비투비의 간판 이민혁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첫 번째 키워드는요. 일단 동안 얼굴이고요. 두 번째는 입꼬리입니다. 입꼬리가 발려 올라가서 입꼬리가 매력적이라고 해주시더라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아크로바틱입니다. 제가 운동을 좋아하고 또 이렇게 즐겨해서 아크로바틱을 열심히 배우던 게 저의 마스코트처럼 됐는데 아직은 많이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기회가 있다면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저는 일단 스무 살 때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가수가 되고 싶은 꿈을 꾸었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저기 알아보고 공부를 하다가 큐브의 오디션을 보게 될 계기가 생겨서 딱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확 잡은 것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